늦은 밤, 한 무리의 장성한 외국인 젊은이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섭니다. 그들은 모두 신기한 듯 한국 공항을 둘러보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막 소년티를 벗은 듯한 앳된 외모의 남자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악스러운 눈빛을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영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이 시간에도 이게 가능하다고? 말도 안 돼. 과연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20대 청년 프레드릭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육군사관학교의 생도인 저는 작년 2023년에 아주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2023년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한국군과 영국군은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는데 학교에서 엄선하여 뽑힌 생도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간다는 말을 듣자 정말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한국은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물론 저도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티낼 수도 없어서 속마음을 숨기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인 것은 정말 몇십 년 전 일이에요. 저 같은 외국 군인이 위험한 상황을 없을 거고 훈련은 안전하게 진행될 거예요. 엄마는 마지못해 저를 보냈습니다. 걱정과 설렘의 양가의 감정을 품은 채 비행기에 올라탄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첫 느낌은 입국 절차가 빠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여권을 통한 자동입국 심사가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 친구들은 자동입국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습니다. 워낙 영국은 입국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자동입국 심사가 있어도 정말 진 빠질 정도로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입국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안이 허술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현대적인 첨단 기술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 등으로 인해 다른 공항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국장에 들어선 순간 영국의 웬만한 공항보다도 더 현대적인 인천공항의 모습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세련된 외관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을 주었고 제 안에서는 흥분과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같이 온 생도 중 한 명인 존이 갑자기 입국장에서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와이파이가 뭐 이렇게 빨리 연결되냐. 한국인들은 와이파이가 빨리 연결되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줄 모르지만 영국에서 온 저희들에게 이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히스로 공항의 경우 와이파이가 무료긴 하지만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휴대폰에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 성, 이메일, 심지어는 항공편 번호까지 기입해야 하거든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연결이 되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이 와이파이를 보고 놀랐다면 저는 전광표지판을 보고 경악했는데요.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거의 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광표지판에 뜬 항공편 시간표를 보니 새벽에도 비행기가 운행되더군요. 히스로 공항은 밤 12시부터 6시까지는 운행하지 않거든요. 히스로 공항에서는 겉으로는 주민들의 소음 공해를 위해 배려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실질적인 이유는 승객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활주로에 있는데요. 히스로 공항은 국제선 탑승객 기준으로는 전 세계 2위에 해당하지만, 그에 비해 활주로 수는 턱없이 적습니다. 고작 2개에 불과합니다. 제3활주로를 건설 중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과연 언제 완성될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활주로만 4개인데다가, 앞으로도 제5활주로도 건설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여러 개의 활주로 체계적인 시스템, 쾌적한 환경 등 여러 장점을 갖춘 인천공항은 적어도 승객들이 어이없게 표가 취소될 일은 없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떤 공항을 가든 항공사의 사정이나 날씨 상태 등으로 인해 결항인 항공편이 생겨나지만, 영국 공항처럼 어이없는 이유로 표가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 공항에서는 승객이 포화상태란 이유로 자기들이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으니, 항공사에 티켓을 팔지 말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2022년 코로나의 엔데믹화가 시작되자, 유럽 전역에서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히스로 공항에 들이닥쳤는데요. 해결점을 찾지 못한 히스로 공항은 항공사의 항공편 운행을 막아서고 표를 일방적으로 취소시켜버렸습니다. 항공사들과 승객들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승객들은 일정이 어그러져버렸으니 너무 화가 났고, 항공사들은 불똥을 막고 승객들의 클레임을 감당해야 했을 뿐 아니라 금전적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공항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은 히스로 공항만 겪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항들은 다 대책을 마련했는데, 왜 영국 공항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냐고요. 하지만 여러 비판에도 히스로 공항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죠. 같이 온 생도의 말을 들으니, 좀 더 밝은 낮에는 공항에서 무료로 전통 공연 같은 것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늦게 온 탓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공항 바깥으로 나온 저는 한국의 전세버스를 타고,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군은 훈련 과정에서 실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 연합훈련에서는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기동식 교전을 벌였습니다. 자유기동식 교전은 상대방과의 전투에서 양측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전장에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의 약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공격이나 방어를 수행하는 전투방식입니다. 이러한 전투방식은 특히 도시지역이나 복잡한 지형에서는 더더욱 유용합니다. 도시지역에서의 전투를 시뮬레이션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 처음으로 시가전 훈련장에서 전투 훈련을 수행해봤습니다. 저도 나름 생도들 사이에서는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는데, 솟아있는 건물, 그리고 보이는 것과 달리 복잡하게 느껴지는 지형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정말 엄청난 애송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죠. 반면에 한국군의 전투력과 탁월한 전술 능력에 대해서는 감탄했습니다. 북한은 병력 규모는 세계 순위권이지만, 전투력에 대해서는 썩 좋지 않은 평가를 들어서 남한의 전투력에 대해서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 남의 나라에 의존하는 나약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이런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투수단을 활용하여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전차, 장갑, 헬기, 무인기 등 지상과 항공전력 270여 대가 총출동하여 펼친 방어 작전은 참가자들에게 현실감을 제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무박 3일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은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배운같은 기회였습니다. 다시 한국과 만날 기회를 기약하면서 출국을 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시간까지는 시간이 넉넉하게 있었기 때문에 입국 전에 보려고 했었던 한국전통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탑승동 근처에서 화려한 전통 복장을 한 한국인들이 깃발을 들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렬은 수문장 교대의식이라는 것인데, 조선시대 왕이 기거하던 궁궐의 정문을 지키던 수문장과 수문군들의 근무 교대 모습을 재현한 행사입니다. 그들의 행렬은 엄숙하고 경건하지만 우아하면서 아름다웠습니다. 영국에도 왕실 근위대가 수문장 교대의식과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곤 해서 저도 모르게 영국 근위대와 비교하게 되더군요. 공교롭게도 제가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2022년 서울에서 영국 왕실 근위대와 조선의 왕국 수문장이 함께 퍼레이드를 진행한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국이랑 영국은 서로 먼 나라인데 은근히 알게 모르게 교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의 고향 영국이 6.25 전쟁 때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하겠다고 밝힌 나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영국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한국을 돕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고, 이에 당시 한국군에서는 영국군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런 히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기분이 든달까요? 공연을 끝까지 지켜본 저는 수문장 의식이 끝나자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슬슬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뒤 저를 비롯한 생도들과 영국군인들은 보안검색대로 이동했습니다. 제이미는 보안검색대에 노트북을 올려놓기 위해 잠시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저와 다른 생도들은 그러니까 왜 가져왔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아니 솔직히 군사 훈련하는데 노트북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괜히 짐만 늘어나죠. 제이미는 웃기게도 훈련이 끝나면 가장 먼저 고라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항 직원 한 명이 저희에게 오더니 웃으면서 노트북 안 꺼내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보안검색대는 CTX-ray 장비를 통한 휴대 물품을 3D 이미지로 판독하기 때문에 물건을 겹치게 두어도 판독 사각지대 없이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를 가방에서 별도로 꺼내는 불편함이 없다더군요. 이외에도 자동 바구니, 회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최대 3명의 여객이 동시에 휴대 물품을 검색 장비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보안검색대의 모습은 항상 앞승객의 보안검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여기에 회수한 바구니를 살균 후 다시 배부해주는 자동화까지 이뤄져 있어 전염병에 대한 예방도 누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꾸 제 조국을 까는 이야기를 해서 민망하긴 한데 영국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영국 공항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게 있으면 모든 걸 다 뒤지고 멀쩡한 물건도 몇 분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짐이 많은 사람은 30분에서 1시간은 기본이고요. 2, 3시간 이상까지도 걸렸습니다. 특히나 여자분들은 보안검색대에서 싸우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숙녀분들은 스킨케어에 신경 쓰다보니 이것저것 화장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 화장품도 영국 공항 측에서 버리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융통성 없고 까다롭고 느리며 구시대적인 영국 공항 때문에 언짢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라면 분명 한참 기다리고 있을 시간에도 한국에서는 이미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무튼 한국은 다시 꼭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의 기억이 자꾸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다음에 갈 때는 군사훈련 목적이 아니라 즐겁게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군사훈련 목적으로 방문하게 된 영국 육군 사관학교 생도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